학교로 어떻게 가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황골탈퇴하는 거지 쇼라는 거 모를 줄 아냐고요 전학생이라며 난 양학생만 말했는데 외딴 집에서 양치면서 살았거든 양? 울컷? 있는 집 자자분들의 세계니까 깊게 몰라도 돼 여기 앉고 말고는 전적으로 내 맘이야 넌 대체 내가 왜 그렇게 싫은 거냐? 내가 스타야 스타! 민세인 너 내 짝 해라 점프 앤 넥